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합성전략연구소의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또 시간을 내서 노래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를 노래는 참 또 아주 아련한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죠. 개똥벌레 신영원 가수 노래인데 마치 노래가 동요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히트했으니까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개똥벌레 694번 도전곡입니다. 개똥벌레 694번 도전곡입니다. 개똥벌레 694번 도전곡입니다. 개똥벌레 694번 도전곡 rij 294번 도전곡입니다. 아무리 불려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그 똥 무덤이 내지는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덥해 노래하던 새들로 멀리 따라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나나나나나 시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부럽게 누가 자민다 마음을 가지고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계속 몰래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오윳 떠나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려 아하 외롭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부럽게 누가 잠이든다 누가 잠이든다 누가 잠이든다 아 이렇게 불렀는데 노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재밌고 노래맛이 나네요 인터넷 보니까 동요같다 그러는데 그런건 아니고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